불투만에 의하면 신화의 참된 목적은 지금 있는 대로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 그림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를 버릴 것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배우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장한 것을 비신화와 또는 탈신화라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비신화와 탈신화와는 성경에서 신화를 없애자는 시도라는 인상을 주기 쉽지만 불투만은 결코 신화를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신화를 문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존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한 걸음 나아가 신화란 보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화가 없이는 종교적 진리를 표현할 길이 없기에 차라리 오늘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신화로 다시 표현한다는 뜻에서 재신화하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